한국 투자증권 수미더리포트의 한시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네오이즈 컨퍼런스 후기, 느껴지는 변화입니다. 2023년 최대 기대작인 피해 거짓 출시 시기가 8월로 정해진 가운데 개발의 마무리 작업과 스팀 및 콘솔 플랫폼에 대한 최적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 거짓의 판매 가격은 6만 5천원 정도로 예상되며 엑스박스에는 게임 패스에 포함되고 스팀과 플레이스테이션에서는 패키지 판매로 매출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오랜 시간 키워온 개발력이 2023년부터 빛을 발할 전망입니다. 2023년 피해 거짓을 출시하고 이후 확장팩과 피해 거짓 IP를 활용해 다양한 플랫폼에서 장기적으로 신작 출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2024년에는 일본의 인기 애니메이션 IP인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를 활용한 신작 출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에도 브라운더스트2, 고양이와 스프 IP 기반의 게임 등 다수의 신작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됩니다. 올해 게임 섹터 중소연주는 네오이즈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밸류이션이 시장 컨센서스 기준 12.9배로 매력적이며 피해 거짓 또한 시장 기대치 이상의 흥행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피해 거짓의 출시 일정이 8월로 정해졌으며 다른 신작 라인업도 풍부하여 리스크도 적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